10번 맞으면 1억이에요 1억 아로미님들 요즘 유명 연예인들이랑 재벌가에서 프로포폴을 남용했다는 그런 의혹이 기사와 되고 있어요 저도 한때는 수술할 때 프로포폴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예전에 지방 흡입과 이식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서 1년 넘게 일을 했었는데요 수술의 특성상 통증이 굉장히 있다 보니까 프로포폴을 매일 또 많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도 미용시술을 하고 있으니까 미용시술 받으면서 수면마취도 같이 해주면 안되냐 요청을 해주시는데요 수면마취약 의식을 잃게 해주는 건데 아무것도 안 건드리면 수면마취약을 조금만 넣어도 금방 새근새근 잠이 드세요 그런데 아픈 거 하려고 수면마취 한 거잖아요 작은 양으로는 자꾸 막 일어나세요 좀비처럼 막 아픈 거 할수록 양을 더 많이 써야 돼요 근데 수면마취에 들어가는 속도를 높이게 되면 자발적인 호흡이 자꾸 억제돼요 내가 숨이 찬데도 숨을 안 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의료진들은 굉장히 신경 쓰이고 난리가 나는 거죠 최대한 적게 쓰면서 컨트롤 하려고 하는데 적게 쓰면 자꾸 일어나시고 일어나면서 반을 빠지고 아무튼 항상 수면마취 할 때는 매일 하는 건데도 불안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SBS 8시 뉴스에서 단독 유명배우 재벌과 포함 10여 명 프로포폴 수사 2012년도에도 현금만 주면 하루 종일 주사 놔줬다 이런 병원이 있어요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 반복되고 반복되고 맨날 반복되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프로포폴 사망 의료계 종사자 최다 2000년도에서부터 2011년도까지 조사를 했네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병원 직원 왜 의료진이 이렇게 많이 죽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혼자 주사를 맞은 거예요 환자한테 수면마취를 할 때는 숨을 쉬나 안 쉬나 산소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수면마취를 하는데 여기에 있는 의료진들은 그런 걸 안 했을 거예요 아마 혼자서 팔 묶고 수면마취를 한 거죠 그래서 SBS에서 취재를 갔어요 프로포폴 중독자들은 작은 시술을 해놓고 계속 재워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해도 약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제가 페이닥터로 일을 했을 때 어떤 시술의 간단함에 비해서 수면마취 시간이 조금 긴 거예요 시술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프로포폴 때문에 오셨나 하는 그런 뭔가 쎄한 기분이 드는 거죠 이 기자분이 잠입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톡스를 하면 잘 수 있다고 제가 전해드렸어요 이게 소개로 왔다 이거죠 힘드시니까 수면마취를 해드리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해드릴게요 실제로 진로 하다 보면 이렇게 딜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보톡스 가지고 딜이 들어오진 않았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비싼 걸 가지고 환자분이 딜을 해요 나는 울쎄라를 하고 싶은데 많이 피곤하고 최근에 바로 했고 그래서 울쎄라를 하고 나를 바로 깨우지 말고 길게 할 수 있냐라고 이제 딜이 들어오는 거죠 저는 뭐 페이닥터니까 우린 그런 거 없다 이제 하고 끝을 내려고 하는데 굉장히 집요해요 내가 너무 아픈 걸 너무너무 못 참고 불면증이 있고 일이 너무 힘들고 인생도 힘들고 내가 막 이걸 맞아야 되는 이유를 요각도 조각도 위각도 해서 굉장히 저를 막 설득을 엄청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런 상담을 하다 보면 좀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제가 웃으면서 안됩니다 이렇게 거부를 하지만은 나중에는 덜덜덜면서 아 이거 뭐 약쟁이 아니야 안된다고 계속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금액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통상 하루 종일 프로포포를 투약하면은 금액이 어느 정도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제보자가 그건 환자분들마다 조금 다른데 그래도 천만원 정도 돼요 천만원? 수술비도 천만원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거의 5,600 많게는 1,500만원까지 수납이 돼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재워주기만 하고 천만원 받는다 수술비보다 훨씬 비싸네요 아마 이제 이런 병원이 있으니까 취재를 한 거겠지만은 제가 볼 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가 아닌가 왜냐하면은 10번 맞으면 1억이에요 1억 수면내시경 할 때 천만원씩 낼 만큼 그때 기분 좋으셨어요? 효용이 그렇게까지 있나요? 근데 뭐 취재가 됐으니까 근거가 있는 거겠죠 요즘에는 전산으로 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병원 아니고서는 포폴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었는데 제보자 분이 신빙성이 있는 게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어요 프로포폴을 그렇게 주사하려면 장부 조작을 해야 돼요 프로포폴은 국가에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수술 환자한테 더 많은 프로포폴량이 들어갔다고 보고를 하고 그걸 계속 빼돌리는 거예요 이건 가능하죠 앞에 환자한테 프로포폴을 10개 썼다고 보고를 장부를 작성하고 9개만 쓰고 1개씩 남기는 거죠 그걸 남은 걸 가지고 해줬다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프로포폴 남용 이제 진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음 짠 다시 나왔습니다 영상을 촬영하고 나니까 그럼 대체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재벌가 사람들이 대체 왜 프로포폴을 계속 막고 중독이 되느냐 라는 얘기를 제가 빼놓고 얘기한 것 같아요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은 제가 그동안 의견을 모아 모아 모았던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저한테 빨리 놔주세요 이렇게 요구했던 환자들한테 직접 물어봤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제가 그분들한테는 안됩니다 안됩니다 이제 실갱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대체 왜 맞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못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한 거를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프로포폴로 수면 마취를 하고 우와 기분이 너무 좋다 간혹 가다가 황홀경에 조금 빠지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수면 마취를 4대 번 정도 했는데 그 중에 한 번 정도는 약간 깰락 말락하는 그런 시점에 노란색을 생각하면은 노란색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또 뭐 나비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팔랑팔랑하는 날갯짓이 되게 좀 강하게 느껴지고 약간의 황홀경 같은 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런 기분이 좋아서 중독이 될 것 같기도 해요 두 번째로 제 주변의 의사들이 생각하는 거는 푹 쉬었다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은 속으로는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수면 마취를 하게 되면 그렇게 푹 잔 느낌 간만에 휴식을 했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좋지 않을까 하고 주변의 의사들이 생각해봤습니다 Then we have mentioned 잘 Most DLC phone probably